예은입니다. 네 언제나 무대 위 아래에서 흔들림이 없는 심지고든 멤버죠. 탑세븐 역시 지난 3회차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파이널의 결과는 어떨지 기대해볼게요. 자 예은씨 소감 들어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. 어 퀸덤 퍼즐 무대는 매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 떨리는 것 같은데요.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 파이널 무대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탑세븐 자리로 이동해주세요. 음 앞서 발표한 유키씨와 마찬가지로 라스트피스 메인 래퍼를 노리고 있습니다. 라스트피스 메인 래퍼를 차지할 멤버가 과연 둘 중에 있을지 다음 주 무대를 꼭 기대해주세요. 세미파이널을 마친 현재 탑세븐 출연합니다.